안녕하십니까. 와우 에듀 영어 전임 김재훈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가 연간 2024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한 연간 커리큘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최근에 출제 경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영어 문제가 다소 그리고 상당히 쉽게 출제되는 경향인데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그때 같이 동시에 과목 개편을 인해서 그리고 전공 과목들이 들어오면서 영어의 난이도는 과거에 비해서 다소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고 올해 2023년을 예를 든다면 기본적인 어휘, 문법 그리고 생활영어 등의 전역력 모두가 수월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드린 것처럼 쉽다는 것은 공부가 충분히 된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고요. 시험을 처음 치거나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들은 그럼에도 점수가 크게 잘 나오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의 단계를 잘 밟아 나가시면 공통 과목에서 영어가 굉장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건 제가 다른 수업시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올해 국가직 점수 먼저 대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높은 것은 교육행정직렬이고요. 96점과 94점, 여기에 양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양성평등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학생컷이 96점이면 남학생은 94점 이렇게 되면 합격이 되겠고 반면에 교정직 남자 같은 경우는 올해 점수가 58점입니다. 뽑는 인원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컷이 조금 낮은 직렬에서도 훨씬 점수가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 일반행정은 89점이라고 보시면 되면 전반적인 난이도에 비해서 점수가 교정직은 되게 낮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직렬들이 모두 80점대에서 90점 정도가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올해 지방직입니다. 일반행정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기준으로 지방직이 국가직보다는 시험이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경쟁률을 또 보시다시피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경쟁률이 떨어지고 지원자가 떨어지면서 접수인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이 워낙에 쉬웠기 때문에 최저점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81점, 최고점수가 89점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른 편차를 생각하시더라도 안정적인 점수, 합격의 안정적인 점수, 목표 점수를 90점 정도에 여러분들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이 90점이 나오려고 그러면 영어가 최소한 85점에서 90점을 맞아야 된다는 전제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업에 대한 커리큘럼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제가 화면도 띄워드리고 7, 8월부터 내년 6월 지방직 시험까지를 전체를 크게 보여드린 거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본 심화, 올일은 기본 과정 모두 2개월 과정입니다. 기본 수업과 심화가 병행이 되어 있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영어 기본반 수업과 그 다음에 문법 포인트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게 여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는 여러분들 비슷한 형태가 계속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대한 정의가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특히나 영어에서는 제가 7, 8월부터 7, 8월에서 10일, 12월까지는 지난 10년간 기출문제를 각 파트별로 모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전부터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플러스다, 플러스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를 그 다음 6개월 정도 준비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설지가 굉장히 상세합니다. 독해 같은 경우는 전 지문, 지문에 대한 해석, 거기에 나온 단어 거기다가 정답, 설명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는데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되고 여기서 보시는 시간 배분이 뭐냐면 올해 시험이 좀 쉬워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어 시험은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특히나 독해 파트가 시험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 먹는 파트이기 때문에 매주 독해 10문제씩 2번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업 모두 독해 10문제씩 17분에 17분, 15분?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계속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서 실제 시험인장에 들어가셔서도 본인 스스로가 속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제가 수업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기본 올인원 수업이고 제 가장 핵심적인 강의를 보신다면 오키도키 수업인데 오키도키는 이게 어휘랑 독해 수업입니다. 보통 이제 어휘라는 걸 단순히 이제 암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뭐 필수적인 어휘는 암기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의 어휘는 기출입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되는 동반이어 정리 그 다음에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어근과 접사 문제 어근 플러스 접사로 비슷한 형태의 단어가 나왔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수업하는 수업이 테마특강에서 오키도키 수업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어휘독해 올인원입니다. 똑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키도키는 주로 기출 문제 위주고요. 어휘독해 올인원은 여기 있죠? 기출 문제 변형입니다. 생활영어 관영표현과 변형문제 기출 문제 안에서 변형문제를 들여서 기출 문제 학습이 끝나고 복습과 그 다음에 실전 적용 연습에 특화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법이 당연히 문법도 여러분들 문법은 어... 수업 들을 때도 다 이해가 되고 문제를 풀 때 사실 잘 따라옵니다만은 막상 실전에 들어가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마찬가지로 기출 문제부터 먼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기출 문법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시험은 나오는 포인트가 정해져 있는데 영어 시험이 다른 시험과 다른 것은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장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문장을 보는 것처럼 느껴서 순간적으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7, 8월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해서 일단 각 포인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그대로 변형합니다. 아예 문장이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은 다른 문제로 느껴지시겠지만 포인트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상 독해 문제까지 독해는 제가 항상 몇 시간 넣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다시피 시간 배분과 그 다음에 독해 푸는 요령을 스스로 습득하기 위해서 많은 독해 문제를 항상 새롭게 푸셔야 됩니다. 그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자 포인트형 문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링구와 A, 링구와 B 특강은 보이시죠? 전역력 예상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게 두 가지 형태를 보여드렸는데 동형 스타일로 보여드리기도 하고 파트별로도 제가 수업 매달에 맞춰서 바꿔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죠? 어휘 보충 자료, 매시간 테스트, 또 매시간 독해 보충 문제, 그 다음에 문법 5위 독해 전역력에 대한 예상 문제풀이를 보통 1월달에서 제가 한 5월달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5, 6월달까지 시험치기 직전까지 정말로 적용에 대한 문제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단 이거는 올해 수업보다는 내년 24년 초에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빠질 수 없죠. 제가 문제풀이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출과 단원별 문제풀이인데 기출 문제풀이는 커리큘럼에 기출은 11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기출은 11월, 12월이 기출이고 단원별,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1월달에서 2월달 이렇게 치는데 보통 여기는 기출과 단원별 연습이라 되어 있지만 저는 항상 실전 동형 문제가 들어간다는 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어는 적응에 문제가 강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과 거의 동일한 유형 그리고 동일한 길이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치기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적응하는 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만 정리해서 필수 어휘와 독해 자료도 같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직 지방직 실전모의고사 이거는 이제 3월달부터 보통 시작이 되는데요. 국가직 실전모의고사는 3월달 지방직 실전모의고사는 보통 국가직이 끝난 4월 이후 5월 그리고 6월까지 시험이 만약 있다면 저희가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여기는 무조건 동형 2회입니다. 동형 2회고 동형 2회고요. 한 세트를 풀고 난 다음에 해설 강의가 끝나고 또 한 세트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라든가 시간 매번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세트를 풀기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중요 이론 출제 경향 파악도 있겠지만 이때는 제가 시험 직전에는 최근 3년 동안 했었던 국가직 지방직 문제와 번호 순서 길이까지 통일해서 문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마치 우리 학원에서 푼 것처럼 시험장 볼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자, 혼합형 실전적인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모의 예상 문제 거의 여러분들 이 안에서 시험과 거의 유사한 문제도 나온다는 거 올해 시험에서도 저희가 다뤘던 독해 지문이 똑같은 소재가 똑같은 지문도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풀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한 시간 제가 25분을 드립니다. 원래 시험은 20분인데 플러스 5분 정도 연습하는 시간 그 다음에 모든 문제 해설 강의를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정리할 수 있도록 답지 제가 항상 말씀드린 해설지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면 문제 풀이 과정이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들어보시면 기본은 영어는 기본은 하나입니다.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고 문법의 포인트, 시험에 나오는 기출어휘 그 다음에 매주 10개씩 기본적으로 20개씩 치는 독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연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 예상 문제 풀이, 실전 동영 문제 풀을 통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신다면 최근에 나오는 조금 다소 쉬워진 영어 시험에 대비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90점 이상 맞으셔서 합격의 아주 중심이 되는 과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지칠 수도 있고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커리큘럼을 따르시면 잘만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꼭 자신 있게 제가 장담해 드릴 테니까요. 지치지 않고 열심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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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